노인 돌봄을 진짜 질을 바꿔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요양보호사들이 우수한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들이 좀 그래도 많으세요. 되게 많이 많으신데 200만 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4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요양보호사 그러니까 공공요양시설을 우리가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설 요양시설도 있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 저도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곳이 눈에 가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아직 고민을 못해봤는데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공공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시스템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위한 시스템이 좀 더 맞춰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또 문제점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요양시설이 늘린다면 아무래도 일터가 더 확장이 된다는 점. 그렇죠. 이런 점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가족 요양을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족이 요양을 하고 서비스를 일정 부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간이 하루에 60분에서 9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적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온종일 어르신을 돌보면서 정말 60분이나 90분 잠깐 일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도 우리가 좀 회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좀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돌봄 가산수당이라고 하는 것. 또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한 소득을 개선해 주는 것. 이런 건 시급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게 튼튼하게 뿌리 내려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없어지느냐. 요양원 이상하게 만들어서 정부돈 빼먹으려고 혈안돼 있는 그런 비양심적인 곳들이 사라져요. 도심에 높은 건물 하나에서 요양시설로 되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신 어르신들 이거 감옥 아닌가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리고 화재와 관련해서 방비도 잘 안 돼 있고. 아니 그래도 건물 내에서 복도에서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당 같은 데 나와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혼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왜 우리 학교 같은 경우 폐교 되게 많지 않습니까? 시골에 폐교 상당히 많아요. 시골이라고 해서 엄청난 시골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도시 근교에 작은 도시들, 소도시들 중에는 폐교가 많아요. 그런데다가 요양시설 하면 어떨까. 운동장도 있고 턱발도 갖고 올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찌 됐든 간에 가족 요양보호사의 실질적 소득도 개선을 하고 요양보호사분들의 어떤 처우도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한마디로 일하시는 분과 이런 일자리를 필요로 한 분들의 모두 다 이런 환경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곳들이 이런 요양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요양시설에 그냥 수용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실제로 삶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약간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거동이 약간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짐작이 되는 그런 삶은 정말 죽기보다 싫은 삶 아니겠어요? 그거를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양질의 요양보호시설과 또 그 안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처우를 받게 됨으로써 이런 서비스의 질을 갖다 올려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낌없는 지원들 여러분들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소확행 공약들이 정말 알찬 공약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박가리를 할 때 꼭 알려주세요. 특히 요즘에 60대 이상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좀 확장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공약들이 있다는 걸 듣는 거야. 들으니까 나를 위해서 진짜 이재명을 찍어야 되겠네. 심정적으로 관습적으로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들도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듣고 보면 아 진짜 이건 이재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박가리 할 때 반드시 알려주세요. 윤석열을 뽑으면 짐작이 되고 이재명을 뽑으면 제대로 서비스 받는 그런 고객이 된다. 특히 공공이 서비스를 해준다더라. 많이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확행 명확행 공약이 지금 76번까지 제가 76번째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벌써 1시간 전에 77번째도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 포함을 해서 다음 주에도 소개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